세포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.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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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보자고요. 일단 세포가 있고요. 세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세포 세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핵이라고 하는 게 있죠. 핵 핵 모든 세포에 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외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 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 또 들어갑시다. 핵 안에는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염색체. 그렇죠? 염색체. 들어보셨죠? 인간, 사람은 세포, 핵 안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얘기도 오늘 할 건데요. 또 들어갑시다. 염색체 안으로 들어가면 DNA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어요. 화학물질. DNA. 배웠죠? 핵산. 핵 안에 산성물질. RNA도 있는데 우리 이제 DNA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. 그런데 하나 더 할게요. DNA 안에. DNA 안에. 안이라는 표현을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자, 보세요. 세포를 배웠는데요. 우리가요. 그 안에 핵, 그 안에 염색체, 그 안에 DNA, DNA의 일부 유전자에 대한 얘기까지도 우리가 오늘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. 됐어요?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를 좀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좀 이어갈 거냐면 DNA부터 좀 가볼게요. DNA. DNA 우리가 배웠으니까. 핵산에서.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제 왓슨과 크릭이 발견했잖아요.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조금 더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이 한 가닥과 이 한 가닥 사이에 연결되어 있잖아요. 여러분들. 그죠?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? 여기에 A가 온다면 여기엔 T가 올 것이고 여기에 G가 온다면 여기에 C가 오죠? 이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분들 수소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? 이렇게가 한 쌍이라고 해서 염기 쌍이라고 불러요. 이 DNA가 인간의 DNA 안에 염기 쌍이 얼마나 있냐고 봤더니 이 염기 쌍이 30억 쌍이래요. 와우. 그죠? 와우가 나와야 되는데. 이 염기 쌍이 30억 쌍이랍니다. 근데 이 DNA가 모두 자선에게 어떠한 특징, 어떠한 형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. 이 30억 쌍 모두가 다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봤더니 우리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과학자가 많잖아요. 과학자들이 봤더니 이 30억 쌍의 염기 쌍 중에서 일부만 자선에게 전달되어서 어떠한 형태와 성질, 어떤 외형적인 형태뿐 아니라 어떠한 성질, 몸 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작용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더라는 거죠. 그 부분, 어떠한 형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러요. DNA 중에 일부죠.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염기 쌍에는 어떠한 암호가 들어있느냐. 인슐린이라고 하는, 예를 들면, 예를 드는 거예요.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라고 하는 암호가 들어있는 유전자가 있고요. 됐어요? 또 어떠한 부분의 일부 염기 쌍들은 어떤 암을 가지고 있느냐.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아밀레이스.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단백질. 이것을 이제는 합성하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. 아밀라아제,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아밀라아제. 또는 뭐 어떤, 또 DNA가 또 길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엄청 35살이니까. 또 어떤 일부는 어떠한 성질, 어떤 성질? 뭐 피부색, 피부색에 관여하는 어떠한 단백질을 합성하라고 하는 유전자.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부분이 아니라, 모든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일부분, 특정한 일부분만이 어떠한 자손에게 형태와 성질, 그걸 형질이라고 하거든요. 나타내게 해준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. DNA의 일부분이다. DNA의 일부분이다. DNA는 화학물질명이잖아요. 화학물질. DNA. 그죠? 그것의 일부분, 이것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는 개념을 여러분과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. 한번 알아봤더니, 우리가 조금 재미있는 소재니까 좀 얘기해보면 이 인간의 DNA가 30억상인데 그중에 이 유전자는요.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로는 2만에서 한 2만 5천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2만에서 2만 5천 개 되는 이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단백질, 모든 형태와 그러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백질 모든 것들을 다 암호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2만 5천 개. 그렇게 된다면 이 유전자 하나당 한 수백, 수천 개의 염기 쌍들이 배열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 30억 상 중에서 한 1에서 1.5% 이 정도의 염기만이 어떠한 특징과 성질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기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.